첫 주에는 뭔가 살짝 바른 것 같은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차근하게 가라앉는 색이 진해지거든요 시간이 좀 피곤해요? 네, 루아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숙성되는 게 있어요 네,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묵힌 거, 이틀 묵힌 거, 한 3, 4일 묵힌 거, 일주일 묵힌 거 결과가 달라져요, 그냥 그래서 전시회에서 왔던 아, 땡크 어떻게 쓸까?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 느끼게 되니까요 오늘 해놓고 다음 주에 갖고 오시잖아요 색이 훨씬 더 느끼면 더 차분해져요 이탈들도 은근 정밀하네요, 이 안에 이런 것들도 제가 이런 것 붙였었나 싶네요, 지금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다 들어가요 그 오래전에 만든 거라 기억이 잘 없죠 그게 벌써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3년도 더 됐을 것 같아요, 지금은 와, 진짜,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갈 줄 알아요 네, 아래쪽은 이제 그렇게, 이따 귀에도 캐터필러도 그렇게 쳐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